지금 노래는 계속 흘러가면서 아 흘러가면서 이렇게 크림 크림 느낌으로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선 저쪽으로 영상 틀어놓고 카메라를 빼봐도 되고 모니터도 나쁘진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쿨하게 뭔가 쑥 이동하면서 이거 사이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럴게요 사이로 가운데로 빠져야 돼 좀 이따 절도 있기만 하면 되겠다 응 문을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? 오케이 오케이 가져와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돼 어흐어흐어흐어 네 제.. 뭐? 히히힣 보니 붕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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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why we always like this 현나? 아 우선 캡팟 하면 돼? 우리 이거 삥 거 하고 나서 표정 짚고 넘어간 게 사실 되게 타이틈에 하긴 해도 표정 짚고 끝이라도 당 Compass 짚어지고 넘어가는 거지 어 이거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줘야 할 거 같아 짤! 제이어비 와가지고 J.K. 문자 봤어? 할라는데 할래? 했는데 춤자고 하긴 왜? 아니 재밌다. 형 그거 아는지도 너무 오래 됐고 팬들도 좋아할 거고 네가 햇반으로 빨리 빼 나와 있는 거 어 어, 그럼 이 나와 있어 빨리 형 빨리 와! 아유 어르신! 어르신 같아! 어르신 같아? 진짜 찐막! 아 나는... 어때요? 이번 때쯤 나왔어요? 나는! 근데 찐막? 찐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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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나는 좋아! 어려운 거 아니야! 나 진짜 다 쏟을게요! 다 쏟을게요! 이번에 깨끗하게 하는데 다음 꺼 이걸로? 마지막? 아니 찐막 하고 싶은데 저는 상관없어요 찐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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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썹찜! 썹찜! 나 이미 담 터졌어! 여기까지 하자! 아 내 몸이 안 떨어진다! 춤을 열심히 췄어야 했는데 윤정아 춤 못 추겠다! 가볼까? 갈래? 아니 내가 춤 출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걸 느꼈어 아... 한계가 왔구나! 그거 알지! 춤이 되게 힘 들어가는 거! 너의 의견을 딱 한 번에 따라줄게! 한 번? 찐막 해! 빨리 일어나! 한 번 한 번 하자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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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번에 이 춤을 추게 된 계기는 호석영의 의견이었는데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요즘에 뭔가 예전처럼 뭔가 엄청 빡센 춤을 보여준 게 또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렇게 춤 추는 멤버들끼리 이렇게 보여준 것도 오랜만이고 그게 삼재이가 모인 게 아마 한 4년 전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정국이한테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 하는 거를 시작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국이랑 호석영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잘 표현한 스타일의 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배우는 것도 좀 어려웠고 정국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잘했었고요 그래서 연습을 몇 번 더 나왔는데도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갈까? 가자! 가자! 아...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가자, 민아 가자, 민아 조금만 흥분을 조율해보고 깔끔하게 마치죠 깔끔하게 마치죠 깔끔하게 마치죠 깔끔하게 마치죠 깔끔하게 훨씬 깔끔하고긴 한데 바로 가보자 그래도 확실이 자 멋진 거 생각하면서 파이팅 좀 더 텐션 가별게 파이팅 찍을 때마다 계속 조금씩 강아지네 낫배드인데 낫배드 딱 잡으면 될 것 같아 그것만 내가 문제게 하는데 사실 늘리는 거 좀 더 끌다가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형이 나 내리려고 했는데 컷 빨리 일어났어요 아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너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 첫 번째 가방 봐도 돼요? 한 번 더 찔까? 그리고 빰 할 때도 빰 끌리는 느낌? 어 약간 뭔가 너무 커지면 안 될까? 아 내 손이 그거랑 어제 맞췄던 걸 좀 생각해 그리고 따다다다다 하면서 너 손 좀 더 머물러야지 맞아 보일 거 같아 네가 바로 내리거든 아 너무 급해갖고 입박으로 한 번 하고 들어갈까? 따라 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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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뭐 픽스된 거 있으니까 일단은 아 진짜 찐막 아 진짜 찐막 오케이 라스트 원 오케이 오케이 맞춘 거 좀 더 신경쓰다 맞춘 거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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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나가기가 너무 빡세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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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깔끔하지. 왜 깔끔하지. 이제 좀... 아 이거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 나온 거 같아요. 그럼 이거 올리지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. 이거 끝날까? 제가 진짜 이런거 싫어하고 안하거든요 진짜 찐막? 지민이 위해서 한번 하자고 저는 진짜 싫어해요 이런거 저는 찐막 이런거 싫어해요 지민이 위해서 한번 하자고 맨날 아 텐션 좋았는데 나도 좋았어 괜찮아? 목이 안 움직이는데 안 가지는거야 이리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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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잘 먹는다 가자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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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이 뭐야 우리 찐막이 아니 진짜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제 그 전에 또 한 번 더 크게 한 번 잡아가지고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오늘 재촬영 했잖아요 어떠세요?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뛰고 살림답니다 하여튼 뭐 노력한 만큼 그래도 잘 나온 거 같고 나중에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더 멋있는 거 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좀 어 삼재이만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콘텐츠 콘텐츠죠 이제 이게 콘텐츠가 되도록 저 무서운 얘기라는 게 이거였어요 네 자 올해 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오케이 우리 겨울에 야외에서 제대로 찍자 야 올해 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겨울에 무선 얘깁니다 이거 하고 싶은 스타일로 딱 바뀌었는데 겨울에 딱 야외에서 입김 야 씨 야외 아니 진짜 라이도 있고 어 하고 싶어? 너 하고 싶으면 해 아무튼 꿈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예 잘 나온 거 같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려요 그 삼재이 인사 없는 것 같고 어 둘 셋 삼 삼 삼재이 근데 좀 약간 웃기지 않냐? 좀 바꿀까? 트리플 제이? 아니 삼재이도 그래 삼재이가 더 오케이 삼재이 스펠링 뭐야? 삼 삼 삼재 제 이제 쌍당하네 짐이가 아니에요 제이 오케이 제이 야 그럼 너무 삼재잖아 삼재 아니 어이가 어디 삼재이 삼 삼 삼재 삼 제이 지요 대에 우 우어이 인사 없나 인사? 트리제이 트리제이 삼 제이 삼 제이 아세요? 추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